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2022년 10월에 출고된 2023년식 도뉴기아 레이 1.0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2만 1,289km 판매금액 1,699만원. 우선 이 차량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인수한 차량이구요. 그... 저희는 직접 인수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22년 10월 26일 출고 2023년식 주행거리 2만 1,289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초아제로 되어 있구요. 차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초아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. 운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, 누유, 냉각순수 다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. 우선은 거의 순차급이고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사고도 없고 당연히 특이 상황이 있을 수가 없겠죠.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아 오토큐에서 다 무상으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전면 사진, 후면 사진, 전면 측면, 전면 측면 사진. 엔진룸, 주행거리 2만 1,290km, 하이패슬룸밀러, 키 두개 다 있죠. 트렁크,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들어가 있구요.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열선 시트, 앞좌석 뒷좌석 다 열선 시트 있고 운전석은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정품 내비게이션, 바닥에 코일매트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구요. 열선 핸들 기능, 통풍 시트,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휠 타이어도 거의 새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2022년 10월에 출고된 2023년식 더뉴기아 레이 1.0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. 2만 1,289km 판매금액 1,699만원.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.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